이거 못 타는 것 같아. 이거 못 타요. 슬립해. 슬립투. 슬립투.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주세요. 아 봐라. 승윤. 승윤. 스트레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좋아. 우와. 우와. 왜냐하면 이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저의 최애 음료수이기 때문에 바로 가져. 나도 저 알았는데 아바라 그다음에 따바라도 있어 따뜻한 바닐라 라떼. 아바라 따바라. 지금 놀토 멤버들 다 놀랐어요. 심지어 해리 같은 경우는 간식에서 거의 메인인데. 신난다. 연상도 안 된다 아바라. 나는 그래서 보지보지만 가도 혼자 아빠만 바라보거라? 아빠라 라떼. 잘 먹겠습니다. 사이즈 괜찮네. 동엽 선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예쁘다. 우와. 우와. 저래서 묻는 거야. 이거 묻었다니까. 맛있어? 우리가 하는. 그렇지? 오늘 중에 제일 해맑게 웃었어. 그 정도야? 말 필요 없어, 말 필요 없어. 빨리. 갑시다. 두 번째. 주세요. 킥. 킥. 쓰리. 조. 원. 실패. 얘야 반대는 크다. 반. 반. 잘. 포. 요즘이 인사법이래요. 요즘 친구들은 무조건 인사할 때. 아이. 아이. 킥.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쩌라. 정답입니다. 어우. 누가 이렇게 인사할까. 잘 부탁드립니다가 아니네. 그래. 그거는 확실하게 하셔야죠. 왜요? 이건 토시 하나 살리면 안 되잖아요. 킥. 킥.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정답. 정답. 잠시만요. 어, 예. 잠시만요. 어, 예. 근데. 이름이 한 글자라서 이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정답. 정답. 이, 이, 이. 내가 먹는 식을 믿기 싫어. 중요해요, 이거는. 이번에는 이번. 나도 신 그래. 나도 신. 손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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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오케이. 맛있어? 엘 좋아하는 거. 아니, 패티가 어때? 알는데 알아. 약간 너비아니 패티같이. 석갈비 패티같이 돼서. 케찹과 머스타드. 그렇지. 그냥 끝. 양배추, 양배추. 비자. 비자. 다음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변하게. 또 안 꾸? 어, 한 해. 한 해. 꾸민 듯 안 꾸민 거. 정확히 뭐라고요? 꾸민 듯 안 꾸민, 꾸민 사람. 해리. 출발. 꾸민 듯 안 꾸민 듯. 출발. 이걸 받아봐요. 베이커디? 한 해. 한 해.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뭐라고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출발. 아, 진짜 베이컨.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야, 이거는. 포인트 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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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게 뭐야? 브러쉬, 브러쉬. 푸드터. 푸드터. 산소사회자연. 출발. 푸드터. 맞아. 국어산수. 사회.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야, 우리도 알았어. 외국사사지 말고, 국산사자. 어렸을 때 했지, 국산사자. 알죠, 알죠. 아깝다. 근데 이제 햄버거를 다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언니. 이게 실제로 쓰는 줄임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줄여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줄임말이야, 이거. 하나도 못 들어봤는데요? 자, 현재 저희는 실제로 쓰고 있는 걸 문제로 내고 있고요. 빨리, 빨리 할게요, 저희. 매우가 죽겠어요. 흥분되고, 초조할 때. 형 얼굴 한 번씩 봐. 병원해졌어. 오케이. 안정됐어. 오케이. 안정됐어. 하나도 안 들어보니, 형. 다음 문제. 날아가. 아이고. 겉지말 잘 싸웠다. 쏘라. 겉지말 잘 싸웠다. 겉지말 잘 싸웠다. 선생님. 어떻게 나오세요? 바로 들어요? 선생님. 오케이. 미나야, 일단 손 들어서 그냥 유추해봐. 나 그러다가 앉아있거든. 그러려고 하는데 그럴 새도 없이 바로 넘으면 되지. 지금부터는 그럴 시간 충분히 있어. 남는 사람만 남냐, 이렇게. 뭔지. 주세요. 고백. 세윤. 자동차 보내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야. 3, 2, 1. 실패. 보지 마세요, 배불러요. 실패. 보지 마세요, 배불러요. 실패. 자, 고백. 자동차 사이트 아닙니다. 자, 여러분. 힌트 없어요, 고백. 어, 미나.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보청기. 실패. 실패. 세윤 빨랐어, 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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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보청기 배터리. 아, 잠깐만. 실패. 아니, 이거. 보청기 배터리 실패. 야, 보청기 배터리는 뭐야? 배터리는 뭐가 생각나서. 아니, 선생님. 아니, 어떻게 보청기 배터리가 나와? 오늘의 슬레이븐. 보청기 배터리. 자, 보청기 배터리까지 나온 상황. 문제. 주세요. 다 부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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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탄 한 것 같아. 실패. 3, 2. 아니, 아니, 아니. 갑자기. 갑자기. 붕 뜬 사이즈. 붕 뜬 사이즈? 실패. 실패. 갑, 갑, 붕, 싸. 갑, 붕, 싸. 분위기 사이즈인다랑 비슷하잖아요. 자, 요즘 10대들이요. 정말 많이 쓴대요. 그거야, 그거. 10대들이. 영어 들어가요? 아니다. 이게 영어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헷갈리긴 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자, 동작 힌트. 어? 송. 송. 갑자기 붕어빵. 붕어, 야,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난리 났어. 동작 난리 났어. 이거 놓치면 안 돼. 갑자기 붕어빵을 어떻게 싸줘. 실패. 실패. 대단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붕어빵이 아니예요? 붕어. 어? 하나만 더. 갑자기 붕어 싸간다? 갑자기 붕어 싸간다. 우리 자꾸 싸가야지. 실패. 뭐야? 사이트, 붕어 싸이트도 아니고. 갑자기 붕어 싸이트도 아니고. 갑자기 붕어 싸이트도 아니고. 갑자기 붕어 싸. 실패. 붕어 싸. 싸가 뭐야. 자, 렌티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어? 민호. 봤어? 아니, 잠깐만. 갑자기 붕어 싸먹고 싶다. 싸먹고 싶다. 90%. 진짜 비슷하네.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붕어 들어가는 게 몇 개나 있어. 나 손들아. 대기업 제품? 대기업 제품. 대기업. 대기업 제품이야. 대기업 제품이야. 대기업. 대기업이야. 대기업. 엄청난 취업이야. 형 100% 먹어봤어. 100%. 태어나서 먹은 사람 없어. 지금은 좀. 어, 왔다. 민호. 외쳐. 갑자기 붕어 싸먹고. 어? 싸먹고. 동현. 먹고 싶다. 사랑. 자, 이렇게 해서 민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붕어 싸먹고 먹고 싶다. 갑분싸가 유행이니까 갑자기 붕어 싸먹고 먹고 싶다. 어이, 민호. 오늘 레전드 많이 나왔어. 너무 웃기다.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 보청기.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보청기 배터리 대박이야. 어깨 좀 펴고 드세요. 왜냐하면 회장님이 사업 잘 안 돼서 계속 이렇게 몰래. 그런 느낌을 사준다. 마음이 좀 아파요, 천천히. 아이콘이. 네.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